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오늘도 저희가 이제 폭기로 찾아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특별한 폭기로 찾아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일본에서 자주 있는 일본 토레바나 실제로 볼 수 있는 이렇게 후크가 있는데 네 집게가 후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요거를 철판에 걸시면 됩니다 철판에 저 뒤에는 철판에 딱 걸어서 철판을 들면 아래 위에 있는 인형이 슉 들어가는거죠 맞아맞아 그리고 만약 인형이 안 들어가더라도 철판에 걸려있으면 인정이고 저 인형은 여기 있는 인형이랑 뭐 바꿔갈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뭐 우린 딱히 뭐 사장님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저 꼬리선 아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특별한 뽑기니까 처음보는 뽑기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성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내려가세요 자 기회는 500원에 한판 네 500원에 한판입니다 24번 자 이거 뭐 뭔가 느낌이 좀 특이하긴 하네 그렇네 근데 이거 잘 되려나 그 일본 뽑기 할 때는 하나밖에 못 움직이는데 그치 어 아 근데 이거 리터치가 돼 아 리터치가 되네 리터치가 되면 이거 계속 그냥 이렇게 막 걸기가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하다가 이렇게 내리 천천히 천천히 조금만 앞으로 하자 봐봐요 여러분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살짝 이렇게 흔들어야 되나 어 흔들려 원래 이름보기 이렇게 흔들어서 하거든요 맞아 맞아 움직일 때 걸릴 때 원래 앞뒤로 이렇게 딱 움직인 다음에 샹샹샹 흔들릴 때 템이 딱 맞춰서 하면 탁 돌리거든요 원래 이렇게 하거든요 흔드는 게 낫네 약간 고지것대로 하면 저 이렇게 계속 흔들려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한번 흔들려 봅시다 아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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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흔들고 하나 둘 셋 탁 탁 하면서 딱 걸리는 건데 오 괜찮은데? 이러면 제일 낫다 원래 생각보다 깊지가 않은 것 같아서 돌이는 안 깊어 하다가 그냥 운 좋게 걸리는 거지 뭐 그러니까 자 한번 걸어봅시다 최대한 집중해서 오오오 대박인데 어 이거 대면 뭔가 느낌이 짜릿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본 부케가 진짜 이제 많이 세팅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라하는 거죠 이제 응 하나 둘 아아 아이고 야 나중에 널두 번 나고 너 한번 해봐 응 알았어 스물 네번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반 나눠서 해볼게요 했다 아 두현이 해봐 나? 너 잘할 수 있을려나? 근데 뒤에는 겁나 빨리 쓴다 그니까 야 뭐야 어디까지 해놀라고 과연 두현이 제가 토랩에서 이거 좀 많이 뽑았거든요 두현이가 이거 고리 가기 좀 잘해요 아 근데 이걸 걸기랑 너무 달라서 잘해보셔 운이야 운 내가 봤을 때 이건 진짜 아우 아 옆으로? 옆으로 해봐도 되고 뭐 그거는 지 맘이지 어 빼드 파크 돈다 어 뭐야 이거 효리 아우 근데 뭔가 걸릴 기미가 안 보인다고 해야 되나 자 효리 2만원이면 48판인데 그런가? 어 아아 아깝다 고리가 너무 안 확실히 흔드는 게 맞긴 맞다 내가 봤을 때 어 맞아 안 흔들고는 너무 힘들고 흔드는 게 확실히 맞네 아이고 고지고 때로는 못 내려 고지고 때로 내려서는 안 될 것 같고 저 빙글빙글 돌려볼게요 뭐야 회오리 아니야 회오리는 아니야 앞뒤 아니면 옆인데 앞뒤가 제일 낮고 내가 봤을 때는 응 과연 어 아 한 번만 약간 걸릴 뻔했는데 응 와우 두 번 남았습니다 한 번 한 번 기회 진짜 빨리 없어진다 그러니까 순식까지 없어지겠는데 어 어 방금 좋았는데 너 때문에 깜짝 놀랐어 아 될 뻔했어 근데 진짜 방금 응 여러분들 보이시죠 어 아니야 아이고 시키 나 나 나 나 기회는 진짜 금방 쓴다 아 근데 기회가 여기서 시작하게 설정할 수가 있구나 아 그렇네 어 신기하네 야 라인 만원만 내봅시다 그래 만원에 하나 뽑자 만원 여덟 판인데 바보다 이거 뭐 뽑으면 바보 바보도 아니고 우리 바보들이 어떻게 해 바보예요 여행이 확실히 고지고 때로 내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흔들어서 아이고 아이고 넌 죽었다 이제 제대로 왔다 이제 뭘 죽긴 뭘 죽어요 앞으로 어 과연 하나만 뽑으면 아니야 뒤로 갔을 때 뒤로 갔을 때 뒤로 갔을 때 하나 둘 앞으로 딱 오면서 걸리는 거지 탁 오케이 뒤로 갔을 때 하자 뒤로 갔을 때 하자 뒤로 갔을 때 하자 하나 둘 뒤로 갔을 때 하면 앞으로 오면서 탁 걸리는 거지 오케이 다시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하나 둘 쪽 아이고 기회는 진짜 빨리 쓴다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운인데 이거 이것도 약간 운이지 응 너도 옆으로 한번 해봐 오빠 아니야 옆으로는 아닌 것 같아 나 그래? 내 생각은 그래 옆으로? 옆으로 한번 해볼까 그래도 약간 코크가 옆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열다섯 번 남았습니다 과연 아 아 아까워 너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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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 걸어봐라 아 아 세게 잘 찾는데 어 자 둘을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힘들어 힘들어 쉽지 않아 그니까 오 아 간당간당한 것 같아 그니까 하나 둘 둘 셋 고리걸기 고리 아 고리가 근데 쭉쭉쭉 뻗고 있으니까 음 근데 이게 내려가면 또 약간 도는 것 같지 않아 아닌가 안 도나 오 오 방금 누우면서 이렇게 딱 걸리는 건데 원래 그러니까 철판에 일본뽑기도 약간 이게 후크가 누우면서 걸릴 때가 많거든요 맞아 맞아 네 그 상황을 노려야 되는데 따져보면 올라오면서 걸리는 경우는 많이 없고 맞아 맞아 약간 철판에 누우면서 이상의 걸려지 문주올때 그럴 때는 노려야 되거든요 이런식으로 누웠을 때 방금처럼 탁 걸리거든요 운 좋게 하나 둘 셋 2만원에 하나 2만원에 하나 아 2만원에 하나 못 벗겠다 4번 남았는데요 큰일났습니다 지금 난리나슈요 난리놀리놀 아 2번 남았는데 고리까지 닿긴 했는데 천천히 천천히 하나 둘 셋 오 뭔가 몸 살짝 다 틱히거든 맞아요 맞아요 나도 약간 움직이는 거 봤어 또래 더 틱히게 했어 아 막 많아 또래 더 괜찮으려나 또래 더 괜찮겠지 왜 괜찮겠죠 여러분 여러분들 성공하고 보여드려야지 하하 하는 거 보여줘 그리고 이제 3만원 째에요 여러분 아 그렇고 오백원의 한판이라서 많이 느껴지는데 이제 3만원 째입니다 꼬리선이 우리랑 가기 싫은가봐 꼬리선을 그냥 꼬리선에 꼬리를 걸자 헥! 오! 아! 헝크가 반려째끼였으면 좋았을텐데 그러니까 오오오 야 뭐 막 대충 막 이렇게 막 해 원래 이런거 너무 심으면서 걸리는거지 그렇지 그렇지 원래 좀 대충 해야 되거든 근데 내가 헝크 방향을 좀 보고 어! 너무 집중했나봐 내가 그러니까 난 좀 대충 해야겠다 그깔 거 그냥 대충 대충 합시다이 아우 아니 아니야 대충하면 자 호크 방향이 이쪽이니까 응 샵 응 아니야 흐흐흐흐흐흐 다시 샵 호크가 생각보다 조금 해서 너무 어렵다 끝 아이고 아이고 일부는 호크는 좀 큰데 호크가 좀 크긴 아주 아아 방금 넣었는데 흐흐흐 조금만 더 높지 자아 가자 아아 아아 좀 틱틱 거리긴 한다 틱틱 거리긴 하는데 그게 다야 그니까 제대로 걸려야 아아 제대로 걸리고 싶으니 아아아아아아 기회 14번 남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아아아아 아깝네 이게 제대로 되진 않네 어 과연 과연 아아 너 해봐 일자로 내려가는 건 확실히 아니네 어 어려워 일자로 내려가는 건 말이 안 돼 일자로 내려가는 건 원래 답이 없고 일본에서도 그렇듯이 일본 뽑기에서도 흔들릴 때 내려가야 걸려요 일자로 내려가면 아 호크가 또 방향이 이상해졌네 왜 이렇게 되지 호크가 흐흐 저 흐 저 오 아 안되고 역시 좀 많이 흔들리긴 해야 되네 응 많이 흔들리는 느낌이 있어야 되고 아아 대충 해봐야겠다 아 대충 해봐 그러다 걸릴 수 있잖아 아 아 자에 7번 남았습니다 으아 으악 으으어어어어어어어우 으으으으으으으 geil 성종 trabajda 세 야 6번 남았네 쫄전돌아 다 hope 우리 손 잘 liberty 6번 끼웠어야지 아 아 자 철막 깔고 나면 되겠지? 잘 막아야 울량가자 철막 안 놓치지나? 어 제대로 걸렸다 이거 제대로 걸렸어 여기 여기 자 이렇게 이런식으로 짜란 잘 걸었죠 이런식으로 걸리면 저희가 뽑을 수 있습니다 기회가 너무 많이 나면 이거는 그냥 남은거는 내려버리자 내려버리지 와 나 잘 걸었다 오 대박이네 역시 막 하니까 되네 두현이가 뒤에는 4번 다 쓸게요 빨리 성공했다 자 오늘 그러면 결국 와 나 성공 못할 줄 알았어 3만원에 결국 성공 못했네 나도 성공 못할 줄 알았어 두현이가 역시 잘해 이색 뽑기는 두현이죠 원래 저기 안에 있는 스미코 이런 애들 바꿔오고 싶은데 사장님이 없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 꼬리선 들고 가겠습니다 이런 애들이랑도 바꿀 수 있나봐요 맞아 맞아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오시면 뭐 여긴 애들 교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장님이 있을 때 불쌍한 철막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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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